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는 남성이라면 이 아이스 실크 반팔 티셔츠를 꼭 가져보세요. 유니클로와 같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품질이 보장됩니다. 촉감이 시원하고 40도의 날씨에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에 남편에게 새 장을 사줬습니다. 이걸 입고 나서는 다른 반팔 티셔츠는 더 이상 입고 싶지 않을 거예요. 천은 잠자리 날개처럼 가볍고 시원하며 우유처럼 부드럽고 통기성이 뛰어납니다. 날씨가 어떻든 간에 이동식 에어컨을 착용한 것처럼 시원하며 체온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원단의 탄성이 높아서 구속감이 없으며 다양한 사이즈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50kg에서 150kg인 사람들 모두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에서 세탁해도 10년 동안 변형이나 부풀, 색바름 없이 유지됩니다. 스타일리시하고 다양한 색상과 잘 어울려 긴 바지나 반바지와 매치하기 좋으며 일상 외출, 비즈니스 캐주얼 데이트에 적합하여 남성의 매력을 돋보이게 합니다. 오늘 1 플러스 1 특별 할인가로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소진시까지입니다. 14일 무료 체험 만족하지 않으시면 무료로 반품 또는 교환 가능합니다. 14일 무료 체험 만족하지 않으시면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14일 무료 체험 만족하지 않으시면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